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공철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무대인사 3주차라서 사실 소개는 이만하고 저희가 아마 공식적으로 마지막 무대인사라서 저희 이벤트를 짧게 준비했는데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이얼 8번? 제이얼 8번이 있나요? 어, 네네. 그래도 인사는 좀 해. 너무 선물공세인가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찬탁한 이영준 연기했던 김동휘입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손석구라고 하고요. 임상진을 연기했습니다. 땡큐 저는 팬텍 연기했어요. 홍경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 무대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천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누구를, 누구를 드려볼까요? 좌석. 제이얼 8번 어디 계세요? 앞에도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선물이 또 있어요. 앞에도 오늘 선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B7, B6요? B7, B7요? 제일 먼저 손드시는 분. 나 못 봤어. 저희가 제일 먼저 들었다. 저기, 봤습니다. 저희가 그 맨 처음에 JR8번 분께는 포스터 모음 그리고 아까 H분께는 혹시 그건 무슨 사타 할아버지가 않나요? 오 보세요 보세요 제가 아껴 쓰는 모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받으시는 분이 영화 재밌게 보고 우리 댓글 써달라고 이 키보드는 저희 배우 전체 사인이 뒤에 들어가 있고 손석구 배우님 개인 삽이요 이제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영화 보신 좋은 후기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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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es Factops Todヶ 저희更에 깨끗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